프로팀 시설 때 설거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설거지에도 룰이 남겨있습니다 쟁반을 닦냐 물로 씻느냐 두가지 분류로 나눠집니다 저는 그래도 하이클래스 설거지라 가지고 물로 닦았어요 자 강구 한번 보고 올게요 저 잠시만 해볼게요 김성현 선수와의 대결이기 때문에 멋진 대결 예측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단단한 김성현 선수와 도재국 선수의 매치입니다 잠시 후에 네 번째 경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AS 16강 3회차 대결입니다 오늘 1경기 2경기 3경기가 종료가 됐고 이제 네 번째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오늘 선수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까?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이 멋진 선수들에 박수 보내주시고 한참 보내주면 저희는 그걸로도 만족하는 거예요. 예전부터 활동을 했었던 아주 유명한 선수들만 다 모아놓은 만큼 이번 배치 재밌는 그런 경기들로 쭉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8월 6일 토요일입니다. 김태경 선수동 출격하는 캣키가 레전드매치입니다. 김태경 선수동 출격하는 캣키가 레전드매치입니다. 이번에는 자신들 없지 않으면 명격시켜서 올라가는 김태경 선수예요. 이건 영상 안닿은데 옆으로 가! 잘 막았으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. 센터, 열분지역 쪽에 갈라팔 지나이로부터 버스리고 태국 선수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. 대안의 위치선정 자체도 온도 위쪽을 다 잡아먹게 되면서 프로토스는 함부로 올라가기도 좀 애매한 그런 공간을 다 가져와 놨고요. 열분지역 쪽 어깨 손수ologue 고철 선수동 출격하는kar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저거 달려야되요 아아악 아아악 승자가 너무 많아서 내 몸속에 멀어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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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어진다